여기는 문콕 시내입니다 시내에게 사려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말이 아니어도 융고는 사람 많다고 할 수 없죠 나와봐 가동무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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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한 장소 좋아하겠다 오 잘하네 오 박수 안쳐요? 박수 안치구요 뭐라고 할까 없어보이는 축구 선수들 국내에 한 명씩 있는 그런 축구 선수들 조기축구 아침에 막걸리 먹고 한 곳만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죠 여러분도 다 하시는 실력 크림에서 저도 한 번 하나 주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잘하나 볼까 잘하나 오 느린 의미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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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봐라 이거네요 근데 어스페이 신발력이 있어도 위에 다 생수가 익혀서 하는거니까 그래서 이제 험박 돌면서 하는거에요 이걸 그 모르는거에요 음악을 틀면서 음악을 맞추는게 조금 뭐랄까 예술에 가면 좋겠다 주꾸만은 뭐죠 뒤에 사람들 크게 잘해주세요 비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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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! 아! 시켰어요 지금 시켰거에요 지금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비보이 좋습니다 저기는 화장품